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는 엄청난 한파가 온 상황인데요. 중도금 무이자, 할인 분양도 속속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파에도 공공분양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일반 청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김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했던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 센턴 퍼스트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세모 옆에 있는 숫자가 미달된 세대를 의미하는데 전역 면적 84A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이 미달됐습니다. 총 1150가구 모집에 350가구만 신청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조합은 부랴부랴 10% 할인 분양에 나서는 등 청약 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진행한 공공분양 뉴홈의 사전 청약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1382로 모집해 1만 5천 명이 신청을 하면서 평균 11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향 창릉 지구가 17.7대 1, 남양주의 양정 역세권이 5대 1, 남양주 진접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나눔형이라는 유형의 청약 통장이 쏟아졌습니다. 양정 역세권은 남양주 시민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렸지만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나눔형 중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청년 특별 공급이 36.5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으며 고향 창릉에서는 청년 특별 공급이 최대 52.5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 온도차는 결국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향 창릉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9천만 원,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양정 역세권은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8백만 원,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과 공공특별분양이 차별화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공특별분양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사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번 공공분양에서는 최저 1.9%에서 최대 3%의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급하는 고덕광일 3단지의 특별공급도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야심작인 반값아파트이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어떤 성과를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